배우 남국민 김병철 사진스타 뉴스 KBS ETV 수목드라마 닥터프리즈너가 방송 시작과 함께 콘텐츠 영향력 지수 1위를 차지했다. 26일 CJ E&M이 발표한 3월 3주 3월 18일에서 3월 24일 콘텐츠 영향력 지수 CPI에 따르면 닥터프리즈너는 296위를 차지했다. 2점으로 첫 중입과 동시에 1위에 등극했다. 2위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230타. 0점으로 이름을 올렸다. 전현물, 한혜진이 결별과 함께 하차한 후에도 나 혼자 산다는 지난주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연속 상위권을 장식했다. 3위는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 230.9점, 4위는 MBC 수목드라마 봄이 오나, 봄 227점, 4점, 5위는 TVN 진심이 다타 220.3점이 차지했다. 이후 KBS TV 주말극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, TVN 수요 미시코의 스페인 하수록 자백 사이코메트릭 그녀서 MBC 전지적 청변 시점이 톱10에 들었다. 한편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CPI, 컨텐트 파워 인덱스는 CJ E&M과 민슨 코리아가 공동 개발한 소비자 행동 기반 콘텐츠 영향력 측정 모델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